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9월 1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잘 파악하고 있다. 여러분들 윤 총장에 대해서 파면해야 된다. 윤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시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윤 총장에게 겁을 먹고 윤 총장이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릴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는 윤 총장한테 여러분들 절대 겁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우유부단하는 사람인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측을 못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가장해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 총장이 이렇게 정권에 칼을 들여댈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이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가정하에 많은 장치들을 해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장치들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8월 30일 날 8월 30일 날 대검 사무국장이 자리가 비었어요. 8월 30일 날 대검 사무국장이 퇴임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대검 사무국장 자리를 임명을 하지 않아요. 그 신의 한수가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 이 대검 사무국장이라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을 정확히 우리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검찰총장이고 정말로 검찰의 개혁을 받아들일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8월 30일 대검 사무국장이 나가자마자 당연히 사무국장을 임명을 했겠죠. 이 대검 사무국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요. 대검찰청의 65개의 검찰청의 수사관 등 검찰의 인사, 예산, 복지 업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도 회사에서 여러분들 인사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파워가 세듯이 돈을 관리하는데 돈을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대검 사무국장을 임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사실상 검찰총 대검 사무국장은 대검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나 오른팔이 거울 자리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으로 치면 당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이 있듯이 예산과 인사를 귀락 펴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검찰총장의 최측근들을 임명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면 이 검찰총장이 최측근을 임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검찰총장이 누구를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제가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8월 30일 날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 자리를 사실상 누가 임명했어야 되냐면 박상기가 임명했어야 되죠. 박상기가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일이 똑바로 잘 정상적인 수사를 하거나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윤석열의 최측근인 뭐뭐뭐를 대검 사무국장에 이미 임명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아직 박상기가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사무국장에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에 대해서 청와대나 법무부나 우려를 표하고 있고 당연히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야? 법무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앞으로 대검의 살림을 맑고 예산과 인사권을 주락표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사무국장을 당연히 윤석열의 측근으로 앉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하니까. 한마디로 검찰의 수족을 자를 수 있는 거죠. 왜 검찰의 수족을 자를 수 있냐면요. 앞으로 대검 사무국장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생각이었다고 만약에 윤석열이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으면 그냥 박상기가 임명을 했겠죠. 그렇죠? 그럼 박상기가 그냥 임명을 했으면 되잖아. 그런데 박상기가 임명을 안 했다는 것은 대검 사무국장을 당연히 윤석열의 측근을 앉히지 않겠다는 의중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문무일 검찰총장이랑 박상기랑 문무일이랑 박상기랑 대검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그 당시에 법무부와 검찰이 진짜 힘겨루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에서 박상기와 문무일의 힘겨루기 대검 사무국장 누가 되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박상기였지만 언론에서 볼 때는 검찰총장의 파워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파워게임으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용호가 임명이 됐는데 잘 들어봐요. 박상기랑 문무일이랑 파워게임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는데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측근이 그건 관례였지만 검찰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는 파워게임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여태까지 8월 30일 날 공석이 돼 있던 자리를 왜 비워놨을까?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을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검찰의 돈줄을 질 수 있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수사비 이게 왜 검찰이 여기서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냐고요. 검찰 사무국장이 하는 자리가 진짜 살림을 하는 건데 검찰이 여러분들 어떤 예산 삭감도 할 수 있고 각 부처에 특수부, 공안부, 무슨부 무슨부 있으면 쓸데없는 돈들을 썼다 그러면 예산을 삭값을 할 수 있고요. 불법 활동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수사비를 수사비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 뭐 잠복근무를 한다든가 무슨 수사를 기획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 그런 돈들을 다 대검 사무국장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수사비 자체를 불법적으로 썼다 그러면 불법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어때요? 검찰이 사실상 수족이 잘리는 겁니다. 그렇죠? 검찰이 수족이 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사실상 조국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대부분이 어때요? 대한민국 정부 부처 대부분 장관 한 명. 차관 한 명. 기획재정부만 차관이 두 명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장관 한 명, 차관 한 명 있잖아요. 법무부는요. 장관 한 명, 차관 50명. 말도 안 되지. 법무부가 왜 저렇게 검찰들이 조국을 날리려고 했냐면 웬만한 부처는 장관 한 명, 차관 한 명이지만 법무부는 장관 한 명에 차관이 50명이야. 차관급에 50명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차관급에 50명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검찰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주장이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해봐요. 법무부 장관, 장관 한 명인데 50명의 차관을 검찰들이 차지하고 있어. 50명의 차관이 들고 일어나서 장관을 들이받으면 힘없는 장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무부의 차관급 인사들이 50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밖에서 사람들을 여러분들 부르고 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이 결국 검찰이 알아서 손발이 잘리게 되니까 저렇게 난리라고 했던 거고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도 무섭지만 진짜 사무국장이 갖고 있는 예산권도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호락호락 하신 분 아니니까 윤석열 검찰이 마치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고 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저런 검찰총장 하나한테 당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에 한이 있는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검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가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이가 스스로 지쳐갖고 옷 벗게 만들지언정 윤석열이가 감히 정권에 들이대지 못해가끔 안전장치가 다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해 언론이 총공격을 해도 전공법을 택하는 것은요 검찰에 대한 개혁은 조국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가장 최측근을 필드로 내보내갖고 사실상 앞에서 총알을 맞더라도 반드시 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윤석열이 따위가 안 그랬습니까? 검찰총장 따위가 검찰 수사를 들고 일어난다? 쟤네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검찰의 인사권과 여러분들이 예산이에요. 쟤네들이 무슨 돈도 없고 저기 지방에다가 좌천이 아니라 발령내고 얘네들 여러분들 지금이야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그러지만요 인사권 앞두고 있으면요 검찰 안에서 자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저기 인사 한번 당해보면요 정치검찰들 당연히 어떤 이제는 우리 검찰 안에서 없애고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직권 5년 차입니까? 직권 5년 차예요? 여러분들 절대 뒤숭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되게 치밀하신 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전략가예요 남북문제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트럼프와 김정은을 테이블에 앉혀갖고 북미 회담을 만들 정도의 치밀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또라이 라고 얘기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자기가 운전하는 뒷좌석에 태우고 앞으로 끌고 나와서 회담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의 내가 임명한 윤석열이가 앞으로 나한테 어떤 식으로 한거하고 반기를 들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대비 안 할 것 같습니까?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말 어떤 검찰과 법무부를 개혁하는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되지 윤석열 따위로 우리가 겁날 거 없습니다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막 너무 오바해갖고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 야 이쑤시개도 못 꽂았어 어? 그냥 윤석열이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냥 검찰 내부에 아직 검찰도 장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후배 검사들이랑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 없죠 내가 딱 보면 내가 또 소설 하나 쓸게요 나이는 많아 웬만하면 다 후배야 선배 몇 없어 술 한잔 먹으면서 형님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아 있어봐 나도 생각이 있어 아 형님 이러다 우리 검찰 다 죽습니다 알았어 나도 생각 다 있어 어? 그래갖고 또 조직에 충성하다 보니까 후배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어 한 번 하자 그러니까 지가 마치 검찰의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나오니까 지가 받은 거야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등에 칼을 꽂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시기도 못 꽂았어요 어? 내년 그냥 인사권을 다 날리면 그냥 그냥 깨갱이에요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던 검찰들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실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됐어 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 뭐라 그랬어 형 옷 벗기면 돼 일하기 싫어? 나가 왜? 얼마든지 검찰 많아 공무원이라는 조직이요 무슨 제가 꼭 있어야 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줄 섰습니다 이 사건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말 안 들어? 공무원은 항명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은요 항명죄라는 게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말을 윤석열 이거 하세요 못합니다 그래? 징계위원회 해임 파면 되는 거예요 일선 일개 검사들 노무현 대통령같이 들고 일어나? 하기 싫어? 옷 벗어 이게 조국이야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 일하기 싫어? 변호사 해 쪽도 못 써요 법률적으로 공무원은 상명하복체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일반 비즈니스 스쿨이 아니야 여기가 무슨 비즈니스 스쿨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강사님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상명하복체제의 공무원에서는 대통령의 명령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몰라도 너무 몰라 무슨 윤석열 따위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일까지야? 이제 직권 반 남았어 아직도 쫄지마 뭘 쫄아 검찰 저런 옛날에 무슨 정치검찰들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이 검찰한테 흠잡혀갖고 줄줄줄줄 끌려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털어봤자 양산 집에 치마자락 치마자락 나왔다고 그거 갖고 검찰이 기소하는 새끼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 검찰한테 책 잡힌 게 있나?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그렇잖아 여러분들 전혀 무슨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이가 칼을 꽂아 덤비지도 못해 지네들 죽을까봐 한번 개긴 거야 건드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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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날렸어 이만한 사람이 이리와 이리와 니들 개시끼들 이리와 니들 여태까지 있던 거 다 바꿔야 돼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잼 날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러고 있느니까 건드리지마 이거야 이 상황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안 됐어? 법무부 장관도 갖고 이제 탈검찰을 이루고 법무부 바꿀 거예요 검찰은 가만히 있으면요 지네가 알아서 꼬리 내려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검찰 지금이야 계기죠 여기저기 법무부의 주요 부처들을 탈검찰화를 시도하고요 싹 물가리하고요 검찰의 주요 보직들을 법무부에서 이제 비검찰 출신들을 안 치면요 얘네들 그냥 손발이 잘리고요 그냥 알아서 기는 게 검찰 조직이에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전략가예요 어? 문재인 대통령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보실 분이 아니에요 어?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 등에 칼 꽂아 그랬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왜 그 말을 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해 여러분들이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 언제 칼 꽂혔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따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에 칼을 꽂았다 그래 그냥 개긴 거야 그냥 개긴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휘두르면 죽는 거야 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유 하다가 야 씨 쪽팔리게 내 손까지 와 국이 조국이 내려가 니가 처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개겼더니 갑자기 조국을 내려보냈어 어? 뭐야 넌 그래갖고 조국을 공격한 거야 조국이 아 제가 제가 팹니다 예 제가 패겠습니다 에이 씨알랭까 어? 이 새끼봐 어? 막 지금 이 상황이야 내 손까지 오게 하는 거 조국 니선에서 끝내라 어? 진짜 여러분들 어? 어따 대고 윤석열 짜리 따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을 꽂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퇴임했습니까? 어?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트럼프와 김정은을 회담 장소에 앉히는 전략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진짜 여러분들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검찰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야 그쵸? 검찰이 자기 직속 상관이 될 사람을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를 하면서 여태까지 검찰이 우리가 좋은 검찰이라고 생각했잖아 잘 생각해봐요 윤석열이 우리가 얼마나 응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윤석열이 얼마나 응원했어요 아 윤석열이 검찰총장 갔으니까 이제 다 죽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 거야 윤석열은 그 조직의 검찰총장일 뿐이지 검찰 자체의 조직을 바꿀 마음은 어떤 사람이야 안 그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판했었어요 윤석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검찰총장에 앉혀서 우리가 오로지 자유한국당을 쳐달라라는 주문이었지 윤석열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자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아마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이 조직이 개혁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윤석열이가 정의로운 검찰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공법을 선택하면서 수사했던 검찰이기 때문에 자연당을 조조주기를 여러분들 생각한 거다 그치? 근데 윤석열도 그 조직에 가면 어때? 그 조직을 보호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건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까? 결국은 윤석열도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윤석열만 믿고 검찰을 우리가 사실상 경계하지 않았어 우리가 잠깐 놓치고 있었던 거 그쵸? 시사타파 뭔 개소리 짐 싸라 이 새끼야 개소리는 이 새끼야 개국본에 가서 들어 이 새끼야 잠깐 잠깐 이 사람 잠깐 이 사람 강퇴할 사람이 아닌데 개국보니까 개소리 어 저기 사면 맞지? 내가 개국 개총수니까 개소리지 그래도 나가 이 개새끼야 응 근데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믿고 검찰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졌었어 그렇지? 윤석열을 믿고 우리가 검찰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졌는데 아 윤석열도 똑같은 검찰이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드니까 아 검찰개혁이 필요하구나 전 국민이 다시 깨달은 거야 우리가 윤석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밀어준 윤석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검찰개혁을 국민이 압박하지 않았어 오로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회에게 맡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뭘 느껴서 아 검찰이 저런 조직이었구나 검찰개혁은 국민이 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게 가장 큰 우리가 많은 타격도 입고 피도 흘렸지만 많은 희생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다시 깨달은 게 검찰은 누가 들어가든지 검찰은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사람이들이다 그렇지? 여러분도 아마 새삼 느꼈죠 윤석열이건 윤석열의 할아버지 근간의 검찰총장이 돼도 검찰은 습성상 자기네 조직을 보호하는 인간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이 직접적으로 검찰의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바로 그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저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처음에 좀 개기구를 때 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난 동의하지 못했거든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다?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야? 아무나 등에다가 칼을 꽂게?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냥 반항한 거야 객인 거야 난 그 정도까지 보지 그냥 검찰 조직의 특성상 객이고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직권 3년 차 이제 반 아직 반이나 남은 대통령에게 칼 꽂았다가는 그냥 죽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임명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만 날릴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쟤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면 돼 박근혜 같이 무리하게 없는 거 만들어갖고 이렇게 혼혜자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감당하기 힘든 개혁의 과제를 검찰에게 요구를 했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거부한다 그럼 난리는 거야 명분이 되잖아 개혁 받아들여라 못한다 옷 벗어 왜? 항명 전공법으로 가야지 무슨 윤석열 동거녀 얘기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윤석열 동거녀 얘기하면서 막 여기 떠들고 다니는데요 박근혜가 채도우 검찰총장 날릴 때 혼혜자 퍼트린 거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난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맙시다 난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 박근혜가 채도우 검찰총장 날릴 때 혼혜자 문제 건드렸잖아요 윤석열 날릴 때 여기저기서 추접스러 난 진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차라리 정상적으로 검찰이 개혁을 받기 힘들 정도의 고강도 개혁을 요구를 하고 그 개혁에 저항을 하면 항명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위원을 열어서 해임이라든지 파면이라든지 인사권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난 그건 좀 하지 맙시다 정상적으로 가자 난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했고 드디어 여러분들 검찰 안에서는 벌써 조국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벌써 오늘 법무 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걔네가 두려워하고 있던 게 오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바로 얘기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겠다 형사부 및 공안부 강화를 우대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수부를 축소시키겠다는 거야 지금 뭐 우리나라 막 언론들이 글쓰기 좋아하잖아 특수부의 칼잡이 지랄들 하세요 무슨 특수부의 칼잡이야 니네가 그냥 눈치 보는 검찰들이 언제부터 니네가 칼잡이였고 나는 그런 표현인지 제일 웃겨요 무슨 검찰의 칼날 특수부의 칼잡이 아이고 니들이 무슨 그렇게 멋진 존재야? 니들 그냥 눈치밥 먹는 새끼들이 무슨 칼잡이야 이 새끼들아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니들 그냥 이거 수사합니까? 박근혜 성대모사람은 이거 수사해도 됩니까? 하지마 예 안하면 됩니다 야 하지마 요거는 저희가 한번 터뜨릴까요? 어 터뜨려 하고 빨리 이게 검찰이야 니네가 무슨 칼잡이야 이 새끼들이야 놀고 있는 새끼들이 어? 안 그래 여러분들? 존재 눈치밥만 여태까지 보는 새끼들이 니네가 무슨 칼잡이야 니네가 무슨 자발적으로 해 또 힘없는 사람한테 가서 어 괜히 정의로운 검찰 검찰인 척하면서 집권한 4년차 5년차 되면 그제서야 다음 정권에 줄대기 위해서 다음 정권이 바라는 가장 간지러운 수사를 해요 여태까지 이게 검찰의 특성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개검이라는 소리를 왜 듣냐 눈치 존나 바르면서 이 정권이 무슨 수사를 하면 제일 좋아할까 청와대 우병우입니다 왜 그거 아직 수사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아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곧 수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 예 야 VIP 지시하이 새끼들아 빨리 수사해 이게 검찰이야 이게 검찰이야 아 진짜 이게 검찰이잖아 청와대에서 전화오면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수사해 니네가 언제부터 씨발 무슨 칼자루가 어딜 향해 니들이 늘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수사하고 했지 어? 그러니까 개검이지 니네가 무슨 멋지게 무슨 칼잡이 지랄들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우대 이거는요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시키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민정수석실과 청와대에서 고강도의 어떤 개혁의 주문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분명히 했고 검찰에게도 했을 텐데 검찰에게는 안 했겠구나 직속 행정부의 어떤 직속으로 법무부 장관 하면 청와대의 생각과 법무부의 생각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일선 관료 조직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조국 장관이 제가 직접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설계했던 거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 지금 내려와서 여기저기서 법원의 탈검찰화 검찰개혁이거든요 민정수석실에서 설계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민정수석실에서 설계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거 조국이랑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던 거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사권 제안도 만들어놨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취임 후 구상한 게 검찰개혁추진위원단과 정책기획단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짜증나는 게 뭐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여러분들 2017년 8월에 구성되었고 1년간 활동을 했고 여기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무엇을 했었냐 검찰의 수사주의권 폐지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항기능 재조정 검사 인사제도 이거 여러분들 이미 한 번 해갖고 상당수 성과를 냈거든요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또 만들었다는 거야 또 2기를 만들었다는 건 뭐야 민정수석실에서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완수하지 못한 거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장 검찰들이 쫄을 수밖에 없는 게 검사의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의 관행과 구태를 협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아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않아도 대검 감찰본부장을 권한을 확대해갖고 검찰의 비위와 위법사항을 살피겠다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검찰 감찰부장 누가 했어 지네 검찰이 했다고 검찰의 감찰본부장이 왜 그 힘을 못 썼냐 똑같은 검찰이 검찰 반부 보증만 옮기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민간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행시 출신의 행정고시 출신의 민간관료를 쓰겠다는 거예요 탈검찰화의 대검찰청의 감찰본부장을 행시 출신의 관료가 들어가면 검찰이 좋아 안 좋아 잘못을 해둬 형님 저 누굽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우리가 지금 감찰하고 있는데 뭐 나왔어 이 새끼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태까지 잃은 거야 검찰 내부가 뭔 말인지 알죠 내가 감찰본부장이야 내 후배야 감찰보고서가 올라왔어 야 너 이거 올라왔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끼야 아 형님 제가 그거 그게 아니라요 너 빨리 올라와봐 야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 거야 아 형님 이거 어떻게 좀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 척당히 덮고 넘어가는 거야 왜 같은 식구니까 근데 이제 행시 고시에 관료 조직의 탈검찰인 민간인이 들어오거나 밖에서 들어오면 어때 정상적으로 검찰의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반드시 책임과 대가를 물면 어떻게 돼 옷 벗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토록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중요하고 대검의 인사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검 감찰본부장도 여러분들 누구를 시킨다 외부 개방직 이게 유일하게 여러분들 대검의 감찰본부장이 외부 개방직이에요 외부 개방직인데 여태가 그러니까 대검의 감찰본부장이 외부 개방직이지만 늘 검찰 출신이 한 거야 근데 이제는 검찰 출신을 쓰는 게 아니라 행시나 외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그런 거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항할 수밖에 없고 진해가 바퀴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건지 아마 잘 이해가 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맞춘 무슨 윤석열 나는 윤석열이 자꾸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꽂았다고 하는 거는 검찰 조직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물론 여태까지 무섭 우리의 권력을 누린 건 맞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 내린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사람 아니에요 검찰이 여태까지 무섭 우리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건 검찰의 눈치를 보였던 약점 잡힌 정권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검찰의 약점 잡힌 정권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시도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약점 잡혔습니까? 지금 검찰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개혁이 눈에 쫙 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가 시커멓게 남았는데 가장 검경 수사권 조작이나 공수처를 밀어붙었던 그 실무자인 조국이 내려와서 당연히 법무부, 검찰도 다 탈검찰을 지키고 인사권과 이런 것들을 지고 있는 대검의 사무국장을 이용호 그분을 만들고 대검 감찰본부장도 검찰을 안 시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윤석열이가 윤석열이를 임명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윤석열이를 언제든지 말만 먹으면 날릴 수 있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힘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막 그러지 맙시다 알겠죠? 얘네들은 여러분들 지금 쫄아갖고 그런 거예요 검찰 검찰 쫄아갖고 그런 거야 지금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밥그릇 찍히려고 쫄아갖고 그런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